책먹는 여자입니다. 오랜만에 유튜브 관련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 이 영상은 제가 운영하는 BBM, 북바인더 마인드맵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서 라옥자 선배님이 남겨주신 질문을 토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. 유튜브로 구독자와 소통하는 방법, 유튜브 구독자와 소통하는 방법 저도 어려워서 이 질문을 어떻게 내가 이야기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저도 부족하지만 그리고 앞으로 더 해결해 나가야 되지만 이런 방법으로 일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거예요. 라이브 방송.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라이브 방송하고 유튜브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그냥 녹화해서 지금처럼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녹화해서 올리는 방송이 있고요. 그래서 딱 시간 맞춰서 올리고 조회수가 이렇게 나오면서 댓글 달리면 보는 게 있는데 라이브 방송은 기본적으로 내가 구독자 천명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애드센스가 붙는 조건이 되지 않아도 24시간 라이브를 열어놓으면 되는 게 있습니다. 내가 애드센스가 붙고 라이브 방송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좀 라이브 방송을 하시면서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평상시에 이렇게 내 영상을 보던 분들이 오셔서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러면서 그분들 이름을 불러드리면서 어떤 게 이야기 나누고 싶을지 질문을 남기면서 소통하는 게 저는 첫 번째 유튜브 구독자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라이브 방송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. 제가 어떤 컨텐츠보다는 저는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 아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성장하셨고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구나. 이 과정에 댓글을 유도를 하는 거죠. 댓글을 유도해서 이 댓글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는 거죠.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소통을 하고 두 번째는 이 댓글이 두 가지입니다. 녹화로 해서 남겨진 댓글은 저도 바로바로 못하게 돼서 정말 죄송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좀 몰아서 하는 편이에요. 댓글에 대해서 좀 약간 시기가 지나죠. 나는 지금 당장 급해서 물어봤는데 유튜버라는 사람이 바로바로 댓글 안 남겨주면 기다리는 것도 있고 나중에 짜증도 나고 얘 뭐야 이제 푸실 거예요. 저도 정말 반성합니다. 그래서 이런 댓글이 있고 두 번째는 라이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 하면 실시간으로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남긴 거에서 우리가 막 얘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쌍반한 소통이 가능하고 또 이게 방송이라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닉네임이 유튜브에서 그리고 내가 봐왔던 사람이 불러주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한두 번 참여하신 분들은 또 좀 꾸준히 참여하시려는 이런 패턴이 생겨서 이거 두 개가 저는 찰떡궁합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반적으로 녹화해서 올리는 것 외에 또 어떤 소통 방법이 있을 수 있냐면 게시글입니다. 다른 인플루언서들 보시면 블로그 외에 이렇게 게시글에다가 킨 글과 사진을 적어서 소통하시면 댓글이 후두두두두 엄청 달려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영상 기반으로 현재는 블로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의 게시글로는 제 강의를 일정을 안내하는 유튜브 언제 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 언제 합니다 하는 이런 목적으로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현재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 소통 방법에는 말씀드린 대로 라이브 방송을 하시는 것도 좋겠고 또는 내가 아직 라이브 방송 하실 그 약간 욕권이 안 되신다 그러면 영상을 찍으시면서 영상 말미에다가 궁금할 만한 것 또는 댓글이 달릴만한 그런 멘트를 남기시면서 소통이 되게 유도를 하시는 거죠. 거기에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게시글은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. 게시글은 어떤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면은 제 지금 유튜브 화면입니다. 여기에 이쪽 보이시죠? 대부분 영상을 올릴 때는 노트북이나 컴퓨터에서 여기 올리시고 동영상이나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는데 바로 여기 말씀드린 게시글 작성입니다. 여기다가 저는 이런 식으로 적었어요. 강의 있습니다. 그러면 세 분 정도가 좋아해 주셨고 신간독서는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이초화 작가님 라이브 방송 있습니다. 댓글 달리고 이렇게 하면서 제 유튜브 라이브 독서관을 합니다. 오십시오. 라면서 블로그로 다시 유입을 시키는 이런 효과로 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들 이제 요거로 특강을 할 예정인데요. 다른 분들도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도 좀 도움될 만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조금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함께 하셨던 유튜브 구독자와 소통하는 방법 저도 잘 모르지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요거 혹시 궁금하십니까? 제가 캔바라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딱 하면 짠!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. 파워포인트 하나의 그런 파일이 아니라 캔바에 있는 파워포인트 템플릿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바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